그 다음은 워치OS 8인데 정말 다룰 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되게 저는 재밌었던 게 인물 사진을 갖고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깊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심도 데이터가 있는데 심도 데이터를 갖고 문자판을 심도 데이터 가지고 따져서 맨 앞에 있는 거 사람이나 이런 거 뒤에다가 이걸 넣는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좀 의외했던 것 같기도 한 부분이 애플워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페이스가 사진 페이스래요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근데 처음에는 놀랐다가도 말이 되죠 그럴 수 있겠다 멍멍이 사진 댕댕이 사진 냥이 사진 여자친구 사진 남자친구 사진 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좀 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겠는데 막 서드파티 워치페이스 이거를 매번 매년마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좀 소수 의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 이제 진짜 영영 안 넣어주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어차피 사진 페이스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애플 주장 말마따나 딱 어차피 이제 이런 이거 쓰는 사람들은 그냥 사진 그걸 함으로써 그냥 충분히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주변 사진 페이스 쓰는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하여튼 알 수가 없네 진짜로 근데 이제 개발자 쪽에서 좀 바뀐 게 그 이제 원래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5부터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우리가 얘기하기로 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가 적용이 됐었는데 원래는 이제 시계랑 그 다음에 운동 앱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그냥 시간이 가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이머를 걸어놨는데 잠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타이머가 가려지고 시간만 보이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일했는데 이제 워치OS Part 8부터는 이제 이 상시 표시형 이제 이 상시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시계로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정보를 표시하는 이제 앱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일단은 뭐 예를 지금 애플 키노트에서 예시를 든 거는 뭐 이제 지도를 켜놨을 때 이렇게 내려도 지도가 계속 표시가 되는 거 뭐 예를 아니면은 계산기를 표현해놨을 때 계산기가 계속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악 앱에서는 뭐 음악 지금 재생 중인 음악이 계속 표시가 되는 거 이런 게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API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도 다른 개발자들도 자신의 앱이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써서 API를 써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앱들이 유용할까요? 이런 거라면 그러면 커스텀 워치페이스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제 여자친구가 해봤대요 이런 워치페이스로만 해주는 앱이 있더라 그래서 써봤는데 배터리가 엄청 난데요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쓰레드 하나 계속 묶고 있나 본데요? 음 그렇게 시간 트래킹하려고 뭔가 쓰레드를 실시간을 묶고 있는지 엄청 빨리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겠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리고 뭐 약간 그 이제 숨쉬기 앱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거를 이제 뭐 바꿔서 마인드풀니스 앱이라 그래서 뭐 또 한다는데 그거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능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타이머를 지원한답니다 시계가 드디어 한 개 두 개 넘는 타이머로 할 수 있대요 세상에 혁신이다 예 그러게요 혁신이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필라테스 이제 윤동타임이 몇 개가 추가가 됐던데 필라테스랑 태극권이 추가됐댑니다 아 이제 중국 빨아주는 것 같지 진짜 씨 그리고 바라데랑 태권도 넣어주나?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넣어주나? 마인드 대 하이 하이